Q. 4명의 표정이. 너무 잘해. 4명 모두 표정이 너무 좋아요. 확실히 오프닝을 맡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순간적인 자기의 매력을 어떻게 하면 기억시킬 수 있을지 많은 연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지원님, 제 생각에는 좀 더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할 상태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원님의 어색함이 더 많이 느껴지는 무대였습니다. 첫 무대지만 누가 첫 무대인 거를 이해하고 이 무대를 보겠어요.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 엄마 같은 리더였는데요. 연습생 기간이 짧은 친구들이 꽤 있어서 옆에서 다 알려주고 후쿠 언니가 중심을 딱 잡고 지도를 잘 해주셔서 믿고 무대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말고는 다른 친구들은 다 그라운드에 있어서 제가 더 이끌어 가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시 리더. 후쿠상. 후쿠상 기대됩니다. 또 모를지 내 마음이 전의식처럼 바뀔지 날 따졌다 다 알 수 없으니 오, 빨리 들어가 그게 뭐가 중요하니 지금 내게 완전히 붙 빠졌던 게 중요한 거지 아마 꿈만 같겠지만 분명 꿈이 아니야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이건 사랑일 거야 방금 내가 말한 감정 걷는 의심하지마 그 의심하지마 그냥 좋다는 게 아니야 바다다다 너는 다 I'm for the rain I'm for the rain I'm for the rain 채연이는 진짜 발레 전공을 한 것처럼 선이 예쁘게 느껴졌지만 아... 이건 동요가 아니잖아요. 보컬 실력에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귀여워. 머리 동절해 귀여워. 오, 규리 축하해. 설렘. 설렘. 너무 설렘. 너무 설렘. 진짜 안 들려. 잘 들려. 잘 들려. 믿기지 않은가 봐. 표정에서 나오는 그런 자신감? 그렇죠. 마음을 사로잡는 느낌이 컸어요. 이런 게 장악력이죠. 우리 리더 후코 우리 리더 후코 표정도 너무 예쁘게 했고 다 전체적으로 되게 안정적이었어요. 지금 연습 기간이 전체적으로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했다는 것은 정말 리더의 몫이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생했겠다 싶어서 너무 잘했고 감사합니다. 진짜 고생했나 보네. 어이구. 무대에서는 안 보이는 제 노력까지 다 보셔서 너무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아, 미쳤나.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ilening like a cloud 열광 속의 부족 pian. 대행이 도깨지 Хию희희 Yeah, all i need yeah, all i need is your poison 제가 가장 큰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스골파 출신의 김수정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춤은 나무랄 게 없었죠 그리고 댄스 브레이크 타임 때 당당히 앞에 와서 맛있는 부분을 혼자 다 드셨어요 진짜 너무 잘 춘다 확실히 댄싱 머신이네 진짜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 제가 수정 씨에 대해서 냉혹한 조언을 해드리자면 이 무대에서 키가 커 보일 수 있는 움직임 하나를 연습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목을 길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더 늘씬해 보이고 좀 더 무대에서 차지하는 존재도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실 수 있죠 네 평소라면 만날 기회도 없고 프로듀싱을 받기도 어려운 분들한테 프로듀싱 받는 것 같아서 되게 소중한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여기 나온 게 정세비 님도 굉장히 좋은 걸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그거를 잘 활용하시더라고요 무대가 계속 진행이 될수록 뭔가 자기 자신을 좀 믿는 에너지를 좀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니카님 말 너무 잘하세요 진짜 네 먼저 수고하셨고요 음 유나는 사실 노래에 있어서는 크게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면은 음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고 나 지금 다시 태어나야 한다 나 지금 다시 태어나야 한다 나 지금 다시 태어나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쉽지 않은 무대였을 텐데 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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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러! G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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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게이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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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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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다 남아 생각일 때 살짝 듀심이 약하네요 처음 등장했을 때 에너지가 딱 좋았는데 귀여움으로 그냥 끝나버린 것 같아요 가수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 진짜 노력을 아주 많이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번에 다 아이를 안 줬거든요 사실 이 팀이 등장했을 때 임팩트는 가장 좋았거든요 초반도 너무 좋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보컬적인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보는데 어느 순간 이 친구들이 놔버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망했다? 그냥 그 느낌? 제가 아이를 주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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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무게 내리고 style high 82 going my girl 둘 다 오리지 내 바지 줌 붐붐붐붐 셀빛 둥 둥 둥 발이 내 앞에 서 with you 붕 붕 붕 붕 feel this deal 붕 이 멍지 베이스 내 바지 끌어내려 trip 난 지금 멋있는 해낼 것 같은 기쁜이야 lose it or spend it yeah what mean japan that 불러내려 sleigh 이만 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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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이만 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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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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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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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쑥쑥 흘려버려 요즘 너울의 암기 코코 씨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할 때는 굉장히 한국말을 서툴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막상 노래를 할 때 그리고 랩을 할 때는 전혀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네 그런 곡이 굉장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유희 씨 같은 경우도 한국말 랩을 하는 데 있어서 거슬리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잘 하셨던 것 같고 다만 초반에 힘을 많이 쓰셔서 그런지 몰라도 뒷부분으로 갈수록 좀 많이 호흡이 딸리고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무대 자체는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별로였던 것 같아요 별로였던 것 같아요 곡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다고 느껴졌었고요 이게 너무 몸에 익어서 대충 해도 멋이 있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여기서 그게 잘 표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 파? 유주 양은 네 자기 파트가 왔을 때 조금 더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 노래 안 하네 네 네 아 아 오 야 야 암세 드라마 치키 치키 짝깍 newsletter 그니까 위키비키 바디스 난 갈아오는 난의 빛은 폭시 내 모든 걸 당겨둔 긋어볼 Oh my god See what 나처럼 You better watch 우리님이 그 처음으로 달래가가 있어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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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anna run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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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anna stop i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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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anna go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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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anna nobody 흔적 핏이 달려있어 짜라따따라 홀배빈이 와따라 다 VMware 1, 2, it's time to go 후회없어 남았어 난 깨버렸지 늘 떠났어 지금은 숨찬지러 세상을 두드려 지켜지게 I'm coming I'll bring, I'll bring all that I've been drumming on my mind pick my girls in the back girls in the back I'm a girl in the back I'm a girl in the back pick my girls in the back 나를 시작하는 정말 여기는 좀 24인의 평가 순위가 어느 정도 높으신 분들이 있는 팀이고 또 최정은 님은 1등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독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가 높은 기준으로 받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최정은 님이 1등을 왜 했는지 심사 기준도 높아져가지고 어떤 피드백 받을지 제일 걱정이 돼요 납득이 되었던 무대였어요 감사합니다 메인 보컬인 만큼 이 음악의 중심을 잘 잡아주셨고 노래를 잘하니까 춤을 좀 못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방에 날려버릴 만큼 움직임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이 님 조금 외모적인 부분에서 선입견이 있었어요 좀 새침하게 무대를 하지 않을까 느낌이 있었는데 너무 터프하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매력에 빠져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방지민 님 같은 경우에는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준비된 사람이었구나 그 과거 서바이벌에서도 꽤나 높은 등수였는데 운이 조금 안 따라주셨더라고요 근데 정말 운이었던 것 같아요 실력적으로 너무 많은 노력을 하셨던 게 이 무대에서 보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전반적인 무대가 너무 좋았고 완성도가 높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지윤 양 같은 경우는 보컬 톤이 굉장히 유니크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비해 약간 지금 좀 소극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진짜 본인을 좀 더 믿고 그 유니크한 보컬을 좀 더 자신감 있게 상대들한테 전달해야 되겠다는 고민들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